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건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 모찌를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 모찌들이랑 끼리 크림치즈 찰떡 준비했어요. 같이 마실 음료는 직접 만든 레몬 콤부차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 모찌들과 함께 이 상품이 오징어 찹쌀가루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소고기 마카롱 아삭하삭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잘 먹었습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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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